자 역선의 승부 한방 노리겠습니다. 안벤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모자가 마치 떨어지려고 말락하고 있는 괜찮습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약간 그 소라개처럼 살짝 얹은 듯한 느낌인데 오늘은 신광선 매니저가 여러분들 계좌에 산타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일단 오는 시장은 조금 조용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오는 시장이 다소 조용한 이유는 금요일 또 연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실제로 월가에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47%가 휴가를 가셨다라고 해서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약간 거래대금들이 점차 수요일날 급등 위에 말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산타라고 하면 사실 이 빨간색이죠. 저도 모자 쓰고 있고 우리 앵커님도 옷을 차고 있는데 코스닥만 조금 아쉽죠. 전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었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휴를 좀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연휴 그리고 연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배당럭이 또 다음 주에 지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장보다는 이슈에 맞춰서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괜찮은 종목 하나 또 들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타를리가 끝난 건 아닌데 그동안 좀 강하게 올랐더라면 지금부터는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장세 특히나 이슈의 움직임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선전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오늘 한 종목을 공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바로 어제도 저희가 리뷰했던 종목이에요. 나이키 실적과 함께 눈여겨볼 종목으로 백산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좀 아쉬운 움직임인데 리뷰해 봐야 될까요? 나이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사실 주단 EPS 쪽에서는 비트 매출액이 좀 감소했고 어느 정도 비트를 찍었는데 향후 나올 수 있는 가이던스. 내년에 우리가 이번 다음 분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운동화 별로 못 팔 것 같습니다. 으르릅 못 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이키에서 쏟아지면서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실적 파표에 의해 마이너스 1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합성표 쪽이기도 한 백산이 사실은 제가 한번 보자라고 했고 사실 실제로 월가에서 예상한 대로 실적은 비트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을 거다. 별로 판매량이 못 미칠 거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을 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백산도 나이키와 흡사하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물론 이제 맨날 수익 나는 종목의 리뷰도 중요하지만 손실나는 이제 또 종목들. 그리고 약간 이벤트성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제가 리뷰를 도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리뷰를 도와드리는데요. 사실 장중에 초반에 마이너스 9% 급락이 나왔고 매수 가격이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서 하지만 여전히 좀 수익권이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박스권 돌파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박스 상단 돌파하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장대한 부분 나왔는데 여기 선을 딱 그어버리면 또 박스권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그냥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아래꼬리 반반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장대한 부분 나오면서 쭉쭉쭉 빠져야 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이키 관련 주기 하지만 합성피혁 쪽에서 또 자동차 내장제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 자동차 내장제로 승부받아야 되지 않을까 전환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좀 더 끌고 가보자. 왜? 추세 라인이 장중에 깨졌지만 그대로 아래꼬를 말아줬다. 이게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더 홀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이슈. 나이키의 후실적 그로 인한 동반 상승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밑고리가 달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1차적인 충격은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 백사는 자동차 내장제로서의 모멘텀이 빛을 발할 때까지 또 두고 보자라고 리뷰 도와드렸어요. 아직 매수가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12월 15일의 승부주 MBT 보겠습니다. 12%가량의 수익이 났어요. 현재 구간은 어제 상승폭을 반납해서 이거 중간 점검하고 갈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 가격을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짧게 잡은 목표 가격을 터치를 좀 했고요. 사실 정거점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했고 이전에 고점부터 해서 저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제 왜 또 치고 갔던 이유가 뭐냐. 이게 또 틱톡 관련 주. 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부각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이제 목표가를 어제 넘어가는 과정이 좀 나와서 저는 오늘 이 정도에서 일단 끊어보자. 네. 좀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어찌 보면 더 갈 수 있는 차트긴 한데 여기 이제 갭 애매하게 뜬 자리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이 지금 박스권 이제 하단 라인이 되는데 아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수렴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또 매수 가격도 돌아오는 거잖아요. 매수 가격 때 그러면 여기서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제가 볼 때도 하락이 좀 나오겠지만 여기서 좀 뭔가 입절을 했다가 다시 이 구간 7천원 초반에 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MBT는 목표 가격 터치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T 바로 어제 9,300원 이상이 9,400원까지도 넘게 올라가서 목표가를 터치했거든요. 저희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드세요? 이게 재밌잖아요. 뒤에 방을 약간 이렇게 달려서.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심산타가 일할 때가 왔습니다. 역전의 승부사 주제 보시죠. 히토류 관련주.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테마 접근을 해봤던 것 같았는데. 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결국 가격이긴 했지만. 중국이 자꾸 요소수다, 비료다, 히토류다. 또 오늘은 게임과 관련해서 자꾸 쇄극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승부 보는 게 좋을까요? 우회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 이게 히토류 무기화가 사실 정말 우리 앵커님도 올해 주식시장 보셨지만 3년 전부터 정말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부터 계속 처음에 닿았던 첫 테마였고 매번 반복될 때마다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상승률 나오고 있죠. 이게 막 지속적으로 가진 못해요. 올라가다가 밀리고. 오늘은 사마그룹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좀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뉴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전목이 베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월 달에 우리가 이벤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히려 승부보다는 우회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히토류 관련주들은 택해무근 이슈이기도 하고 오늘장에는 관련주로 상가가 간 것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겠습니다. 또 힌트를 주셨어요. 1월에 볼만한 이벤트가 너무나 많다고 했으니까 오늘의 승부주는 CS 아니면 JP모건의 스케일 컨퍼런스 관련주일 것 같거든요. 뭡니까? CS20에서는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굳이 더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뭘까요? JP모건의 스케일 컨퍼런스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빅파마와의 이슈가 부각이 같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이오가 손에 사실 좀 안 나가긴 합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잘못되면 쭉 빠질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차라리 AI라는 뭔가 재료를 좀 뿌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성장재료 한 스푼. 그렇죠. 한 스푼을 더 뿌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언급됐었고 키워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가 13,230원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편입을 하고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데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데카 바이오 오늘의 역전의 승부주입니다. 오늘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였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안에서 약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AI 한 스푼 넣어서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강점 소개해 주시죠. 사실 바이오가 어찌 보면 복불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빅파마와 조인할 가능성들을 JP모어 헬스케어 가서 우리 것 좀 기술 추천을 해주세요. 이거를 자랑하는 시장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AI라는 랭커님 잘 비유해 주셨는데 한 스푼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플랫폼 딥매처 활용 기업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였죠.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사실 상반기 때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센터에다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게 25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케파가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마 이번 JP모어 헬스케어 컴포넌스에서 자랑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건선,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원형 탈모 치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빅파마와 기술 수출 관련된 추진 소식들도 100%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JP모어 헬스케어 컴포넌스에 대한 이벤트 드립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신데카 바이오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수출을 갖고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역전의 승부지, 종가 배팅지호, 신데카 바이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연 우리는 그럼 1월이라는 이벤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단기로 무언가 목표가를 딱 지정해놓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1월 초반이기 때문에 연말에 먼저 미리 움직이면 파는 전략도 중요하겠죠. 가까이 한번 땡기면서 보겠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가 돌았습니다. 신데카 바이오도 이번 JP모어 헬스케어 컴포넌스에 참가를 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지금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HTS에다가 매물대만 적용만 하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1차. 그래서 목표가격을 바로 말씀드리면 16,000원의 딱 악성 매물대가 딱 있습니다.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의 약간 아래 지점이 15,800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목표가격을 설정해드릴 테니까 아마 기대 수익률이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 가까이 좀 낮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15,8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1,800원 소원 말씀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 매물대를 체크를 하시고 16,000원에서 한 번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품 헬스케어 전에 올라가면 입절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벤트 듬뿍 전략 신데카 바이오 정보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AI 관련 수혜주로 봤었는데 의료 AI주로 봤는데 이번에 1월 제품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오르면 저희는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높여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데카 바이오 역전의 승부지 알아봤고요. 그 외의 시장 이야기, 또 연말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지요. 네, 어제 사실은 CS2024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2차전지 얘기에 대한 부분들도 너튜브에다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너튜브에 엠이구는 시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녹색 밴드에 또 관련된 부분들, JP모아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와 관련된 기업이 어떠한 물질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수출할지 목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녹색 밴드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무료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데카 바이오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매일같이 역전의 승부 노리신다면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